제가 인터넷에서 쇼핑왕 루이를 발견했습니다. 뭐야? 쇼핑왕 루이라면은 지성이잖아. 작성 그래서 확실히 도련님 냄새가 납니다. 혹시 루이가 살아있기라도 할까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머니 힘드시게 땅에 묻은 루이 얘기를 꼭 꺼내야 합니까? 전 그저 일말의 가능성에 대해. 안 그래도 저희 팀에서 벌써 쇼핑왕 루이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쇼핑왕 루이라는 사람이 자꾸 테러에 가까운 리뷰로 써놔서 곧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아니 근데 하필이면 왜 이름이... 어머니 음식 식어요. 얼른 드셔야죠. 네. 난 허집사가 참 마음에 들어요. 15년간 어머니께 헌신한 최일순 오른팔 아닙니까? 별말씀에...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돌아온 김집사예요. 아까도 봤죠? 괜히 죽은 루이 얘기를 꺼내서 어머니 속을 뒤집어 놓지를 않나. 그런 사람이 어머니 곁에 얼쩡거리는 것도 마음에 걸리고. 사실 저도 좀... 그죠? 이것 봐. 사람 생각은 다 똑같다니까? 그래서 말인데...